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죠. 또 영수회담에서 사실상 거절당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띄운 처분적 법률 카드를 통해서 정부협조 없이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한 8개 전체를 패키지로 재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죠.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술자리 회유 의혹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벼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은 수원구치소를 찾아가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합니다.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또 황운하 원내대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박천대 원내대표는 구체적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특검 전선 확대 주장을 상당히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운영이도 역시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했고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총회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상 당론 반대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박천대 원내대표는 이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일극체제로 완전하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김용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세 가지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고 박천대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국가 아젠다와 그게 필요한 법 개정 문제 그걸 이루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개념으로서의 비례대표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천대 의원이 얘기하는 1호 법안과 처분적 법률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소련의 경제학자인 꼬르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는 왜 망하는가. 결국 생산하는 어떤 성장원동력보다 복지나 고정적 원동 비용이 더 많아지면 모수, 파이가 줄어들면서 계속 계속 망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1호 법안도 그렇고요. 결국에 25만 원씩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처분적 법률도 똑같은 뜻입니다. 아예 명시해서 정부의 어떤 예산 기능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법으로 다 정해놓는 거의 사회주의적인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고금리 또 결과 저성장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런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특검으로 다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사들의 직무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공수처를 스스로 무용화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자체가 거의 무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걸 놔놓고 따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수많은 국가의 예산을 쓸데없이 쓰게 되고 모든 국가의 일들을 정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이번 22대 국회 초기의 민주당의 방향 자체는 매우 거의 망국론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수 의원님. 우리 김용규 의원님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총선에서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에 압승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걸 민주당은 그쪽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우리 김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관련해서 처분적 법률을 한다. 또 원내대표 선출하는 그 자리에서 거의 당론 반대 금지령 비슷한 걸 내리고 그건 이재명 대표답다. 워낙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요즘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용산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산 대통령 맞죠. 그런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용산 대통령 용산 대통령이 아니고 여의도 대통령이요. 여의도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같고요. 그 핵심 관계자다운 이야기들을 지금 쭉 늘어놓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걸 다 특검으로 모든 법률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왜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 원구성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줄다리기 그냥 없이 그냥 민주당 원하는 대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법사위나 운영위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한번 국회를 운영해보라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국회 운영을 한 이후에 적당한 시점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라.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모든 거를 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총선, 이게 총선 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하는 총선 민의대로 국회를 운영해보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국민들 한번 심판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댓글 읽어드리고 우리 김두수 단장님하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독재에 국회 독재로 맞서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올려주셨고요. 총선 승리가 민심이고 그러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을 싣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자의 공격이 시작된 국회 시나리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로 사당화해서 망했는데 국회를 이재명 사당화로 이끌면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이런 우려의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이 25만 원 이러다 경제 파국으로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두수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총선 민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171석, 176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어석을 얻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할 때 선후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쏟아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독단 독주로 보이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구성에 있어서 과거 88년에 총선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과거 독재 국가에 없었던 사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의회를 그때부터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석의 분포대로 배분하는 일종의 관례가 생겼죠. 지금도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당이 모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을 다 임명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0년 이상의 관례가 생겼는데 거기서도 몇 번의 구성에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부딪혔는데 당시 의회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는 반대당이 가져간다고 하는 논리도 성립이 되는데 2012년 이후에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선진화법은 뭐냐면 121석, 그러니까 5분의 2 이상을 가져가면 국회를 300일 이상 어쨌든 법안 통과를 저지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법안을 제안하는 게 국회도 있지만 정부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도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반대당이 가져가야 되는 원리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요즘은 토론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 운영이 모두를 다 가져간다면 그야말로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 그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로 97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여의도 대통령 역할을 했던 이해창 다시 한나라당 총재 그 시대가 연상되고 결국 그러면 본인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이런 데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그런 전반의 문제를 민주당이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의석의 힘을 가지고 여러 특검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공감대 측면에서 본다면 조국 대표와 관련된 입시 비리의 수사에 검찰 조력이 있었는지 또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계 의혹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때요? 신은규 변호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런 것까지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총선 승리에 대해서 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지 아무래도 향후에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근본적인 기조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상권분립이라는 것은 상당히 단순한 겁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일을 하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일을 하고 사법부가 독립돼서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적인 관계로 가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양대축이 권력의 축이 거의 평행선을 달리듯이 서로 나아가고 있어서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다라는 우려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라는 곳이 민의의 전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당화처럼 국회가 운영이 돼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그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독임제 관청들이 집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당, 야당이 왜 있고 표결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국회 운영 원리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봐서는 일방통행으로 갈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고 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 최수근 상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마치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특검들을 더 투망식으로 던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또다시 특검을 너무나도 남용한다라는 국민적 저항에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 하나라도 먼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에 거쳐서 특검도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의도 국회하고 대통령시는 용산이 극단적인 개척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도 두 개 두 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권 밥 먹듯 하는 대통령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차라리 국회도 독재 입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법사의 운영뿐 아니라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이런 부장을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민주당이 수원구치소 달려가 면담을 불허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얼마나 힘든데 왜 이화영에게 올인합니까? 대북 송금죄가 이재명 대표에게 갈까 봐서입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을 지칭해서 약간 프레임화해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회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사실 대통령제를 한다고 하면 이 두 영역이 대화와 타협의 상대인데 한국은 정당의 요소가 있습니다. 정당이 강력한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주황당 그리고 그 강력한 주황당의 규율 이런 게 의해서 당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당론 투표를 해버리죠. 우리 헌법은 당론 투표라는 영역이 없고 국회에는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 미국처럼 의회가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강력한 주황당의 존재는 사실상 대통령제하고는 잘 안 맞는데 한국은 거기에 양당제적 요소에 강력한 주황당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역에서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은 표현되기로는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강력한 야당 총재가 존재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야당의 존재가 의회에서 대화 타협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수회담도 워낙 대통령이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과거 군부독재라든지 이때 썼던 강력한 제왕적 총재들이 대통령을 개마하고 있을 때 야당도 총재를 하고 있을 때 만났던 그 관계로 다시 회복 그런 쪽으로 복원돼 버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벗어난 것을 좀 수정하는 그런 게 좀 자체적으로 필요한데 그 자정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의도를 비롯한 민주당은 계속 특검 법안이든 무슨 법안이든 계속 처리할 거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건데 이제는 8석밖에 차이가 없고 그 상태에서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와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하고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막 섞었으면 어쨌든 민주당도 손해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도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이 통과시켜야 될 수용해야 될 특검이 있을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특검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다 혼재돼 버리면 이제 앞에 말하는 대로 국민들만 손해보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